삼깎아 사일특 광탈 마무리 건무 단 불쌍 건무 깎아버릴 세개 다 있어서 이겼다 건무 아잇 검 검정 정말 위대합니다 선생님 깎아 털까지 허허 사일특 광탈 당신들이 잃은 30만 포인트 나 일선 카카로 대체되었다 불만 있습니까? 불만 없겠지 계산단 도박 고우면 게임을 잘했어야지 일선의 경제 아 아 아 아 아 아 전략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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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나왔어 뭐지 너무 잘 주는데 제비 썼다가 검부다면 골 받으니까 쓰지 말자 어? 이게 아닌데 제비 썼으면 저렇게 서투로 안 날렸을텐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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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주산상 불쾌 룸피 룸피 불타 불타오르는 사일런트의 단독 룸피 까까머리 세게 넣어서 잘나오네 겁나 세네 핵단독 까까 기절시킴 에 뭐지 이 강력한 힘은 이게 단구인가 태엽 장치? 아니면 그냥 제거나 아까 룸피 라미던데 태엽 장치 어차피 분리타임에 빠질거 아냐 아 없어어 흠 흠 흠 흠 흠 배당이 서른데 이걸 참아? 참아? 못 참지 못 참아서 파산 물론 전 안 걸었습니다 크크빔뽕 배팅수 발주라는 갓당 거무 하나 더 하나 더 할만해 아 물론 망단이 나오면 망단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불타 흰 흰 흰 으 흰 흰 흰 이런 덱 겁나 쎄 병번개 나드 제비 이건 제비지 아우 와우 오우 와우 깊은 서바다 속 파인애플 공중제비 너무 좋아 공중제비 이게 카드지 이게 카드지 이게 카드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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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드 집중시 아우 아우 펫 렛츠 플렛츠 룸렛츠 자상 하나 더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时 시 공포 흥 오오오오 오후 씨 아 뭐야 이게 제거 날꺼임 꺼져 룬 피해 시기인데 제거해야지 참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까까아 솔직히 참기 힘들었다 까까 뽑던 뱃을 보면 소탄아버스 자리에 대해 핸드가 너무 터져요. 예비 넣어야겠다. 대단원 꺼져. 구렁반 예비 에리트 하나 둘 셋 넷 상점 두개 지우고 빠보 빠보 중과로시 잔상 일요일 재료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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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지우고 룬 피해시겨볼거임. 저거 안나오나? 심호.. 심호흡 숨참쌉니다. 손 략어. 쓸까 말까? 쓰자. 수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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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뭐야 저거? 이거 뭐시여 이게 수수? 음.. 이게 아니지 금강좌 아드레날린 아 아주 좋아 잘 되긴 잘 되는데 이거 3코덱인데 되나 모르겠네 고개 고개 사실 안 넣을라 그랬는데 전략가도 나왔겠다 쓰긴 써야될 것 같아요 분리타임 지거든요 아니 근데 분리타임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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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해시계가 영스텍이잖아. 사람 말이 안 나오네. 어떡한? 근데 창방은 깰 것 같은데 심장은 유령의 형상 나오는 거 아니고서야 못 잡을 것 같은데. 유령의 형상... 형상추... 차상쿠션이 여기 있네. 차상쿠션이 여기 있네. 창방이 임포스터 하면 또 모른다. 창방이 임포스터 하면 또 모른다. 아 모른지 읽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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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.. 음... 아... 뭐... 납득할 만큼 맞은 거 아닌가? 아... 이 정도도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. 이런. 배식에 돌려야 된다. 창단에서 유령의 형상 혹은 유령 포션. 아니면은... 잔상. 복제 포션. 계산된 보단 나도 좀 괜찮은가? 창밀. 창밀. 릴밀 림 똥바르기 능지서참보다 똥바르기가 더 세겠지 거기다가 스레골도 있다 쟤 근데 뭘로 갔지 아 귓집비 하나만 있었어 고민거리 확 줄어드는데 이거 딜 누적해야된다 아 오리알콘 각을 놓쳤나 다음 턴 어떡해 생각을 해보자 방어도 높은 카드 쓰면서 일단은 제비밖에 없잖아 이거 거무 지금 7 단도가 지금 16들이지 그러면은 16 23 아 일단 잡았다 잠깐만 복잡은 라인다 반도 몇 개 던져야 잡지? 잠깐만 개선 개선 다시 해보자 16 23 35 딜정도 되나? 아 똑바로 개선하자 16 23 37 딜정도 되나? 그러면은 잡은거 맞는거 같은데? 단독 개선에 수고 찍 귓집비 없이 잡았다 유령도 없고 귓집비도 없고 발놀림도 없고 민첩도 없고 그래도 심장은 허접이다 예 예 예 이제 잘해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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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